내가 야식 생활을 열일곱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야식 생활한 놈들이 백 명이라고 치면은 지금 나만큼 시켜먹는 놈은 다 하나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집 제끼고 서비스 없는 집 보내고 안경 제비처럼 위생상태 더러운 집 내가 다 신고했다. 고니야 서비스 하나 찔러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한 주간에도 개그튼 소식 2020년 1월 1일 노래하는 코트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출발할게요. 자 안녕 오늘은 코붕이들을 위한 개꿀팁을 준비했다. 그 누구도 술집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신뢰가 중요한 결혼생활에 한 명이 속이고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지. 이제 내가 결혼하는 부인이 신부가 술집 여자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세청 바로 5월마다 신고하는 종소세 종합소득세 회사에 속해있는 직장인이라면 알아서 처리되니 신고해본 적이 없을 테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신고를 해줘야 된다. 예 저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업종 코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J들은 연예인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 유튜버나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따라서 예 이렇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간 내에 소득 기록을 떼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깐 알바식으로 일한 것까지도 찍힌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 눈뜬 장림이 아니기 때문에 술집 업주들은 룸순이들 소득 신고를 해줘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변명이 이 차는 안 나갔다. 이런 소식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 그럼 이만. 이거는 근데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OP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술집에서 일하는 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저기한데 여기에 이제 신고하는 거는 신고한 가게들 신고 안 한 가게들도 있어요. 불법으로 장사하는 신고 안 하는 보도 보도라고 하죠. 그 보도에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 다 현금 박치기로 받기 때문에 TC값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전부 현금값으로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100% 다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예 와드를 박는다가 와드 박겠다. 오케이 되게 좋은 정보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만난 여자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와드 박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룸순이들도 편피노너 안 쳐다봐. 해당사항 없는데 와드를 왜 박어. 결혼 자체가 성립불가. 얼굴이 콘돔인 너네가 와드를 박을 자격이 있냐. 이말이야. 제가 이거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드리블 한 마리이고 여러분들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정보 글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남자는 자신감인 이유 약간 시발 세상 그 느낌인데 국수집에서 일하는 두 부부 같아요. 남성분이 좀 약간 외모로 봤을 때 약간 좀 말죽거리 잔혹사에 햄버거 닮은 느낌도 좀 있고 인상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남편이 열렬한 구원 덕에 결혼에 꼴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 여성분한테 엄청나게 올인을 한 거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까여도 계속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스윙스랑 스윙스 그 여친분이신 그 임보라시 맞나? 그분이랑도 스윙스가 세 번이나 고백했대요. 세 번 까이고 그러고 나서 만났다고 해요. 한 방에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처음 보는 순간 바로 고백 때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된 케이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네요. 까이는 게... 난 진짜 까이는 게 너무 싫거든? 아무리 내가 못 놔도 까이는 거는 까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은 까이는 게 너무 싫은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까이면은 그 박탈감이라 그래야 되나? 난 그게 너무 현타가 올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진짜 싫어. 여러 번 까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넌 결국 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지. 그런 거 자체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까이는 게 싫어. 살 빼고 네가 까? 어, 그럴라고. 씨발. 존나 까야지. 여자친구 연말 이벤트 대참사. 크리스마스 때 못 봐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벤트 해준다고 코스프레 옷 같이 올랐는데 사이트 주문 내역 보니까 자작년, 작년, 크리스마스 전부터 전부 내역이 있었다고. 씨발 현타 온다. 하하하하하하. 와, 매년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남친, 전전 남친한테 써먹었던 그거를 그 스킬을 그대로 현 남친한테 써먹었다는 거 아니야. 와, 후기를 읽었대. 남친하고 세 번 연속하고 기절했대. 눈물 나온다. 아, 사이트라도 바꿔서 사지, 씨발. 그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벤트 해준다는 거 나는 무슨 판타지 같아. 크리스마스 때 저도 여자친구 있었던 적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주던데.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막 낯부끄럽고 난 존나 놀릴 것 같아. 아,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뭐. 그러고 또 좋은 데에서 자고. 그렇게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 정석 코스인데. 코스프레를 해준다는 게 판타지 같네. 부럽네요. 아니, 근데 뭔가 여자친구 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런 안 하던 짓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오그라드는데. 좀 몰입 안 될 것 같지 않아? 매일 보는 여자친구인데. 맞지? 이거 약간 공감하는 사람 있을 텐데. 개오그라들잖아. 그런 짓 하는 거 자체가. 아, 설렌. 아, 그래? 있어 봤어야 안다고? 아, 그건 맞지. 나는 차라리 코스프레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어... 아니야. 못생겨도 이쁜 여자 만나고 싶다. 뭔 말이야? 여자한테 밥 한 번, 두 번 사줘보니까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해실해실 잘 웃어주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진도 빼려는 티내면 바로 쌉 정색 빨면서 말 돌리고 핸드폰 보더라. 존나 빡쳐서 오늘 만나서 고백으로 공격했더니 엄청 당황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니 도망가더라. 족발 두세 전밖에 안 먹었는데 후다닥 뛰쳐나가면서 계산 자기가 한다길래 그냥 가라 그랬다. 사람들은 시선이 존나 느껴지더라. 특히 뒤에 커플 새끼들은 시성이 등에 꽂힐 듯 하는데 죽이고 싶었다. 족발 그냥 두고 가면 알바 새끼들이 시시덕 내 뒷담화하면서 남은 족발 처먹는 그림이 그려지더라. 꾸역꾸역 족발 혼자서 다 처먹고. 그녀는 먹다 남긴 맥주까지 다 처마시고 왔다. 개빡쳐서 그녀는 입 닿았던 부분 존나 개걸스럽게 핥아먹었다. 시발 년. 아 시발. 아 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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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의 글. 이런 밑바닥 음지 감성 글은 재밌는 것 같아. 고백은 그냥 주절주절 하다가 마지막에 사랑해 세 글자. 그녀는 귀에 아로 새겨주면서 손을 잡았는데 진짜 0.2초만에 칼같이 빼더라. 할리갈리로 반응속도 날려냈나, 씨발년이 씨발년 손 닿았던 부분으로 집가서 존나게 낫지 못생긴 게 하니다 못생겨서 27년대가 연애 한 번 못해봤다 못생기고 키가 작아서 내 스펙은 키 161이고 몸무게는 72kg다 돼지라고 하는데 그냥 체형 자체가 두꺼워서 더는 안 빠져 뼈부터 두꺼운 돼지 어쩌라고 그냥 솔직히 내가 봐도 조선시대였으면 빼박 노비였을 것 같다 길바닥에 남자 새끼들은 낫으로 낫혀지고 싶다 아 너무 웃겨 아 나 이런 걸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사무치기 원망스럽다 공부? 노비 유전자인데 공부한다고 되겠냐? 공부해서 달 대가리였으면 여기 글 안 쓰고 있어 이거 보고 있는 너 개새끼야 씨발년아 나도 조금만 더 타고났어도 너랑 별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세상 저주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진 건데? 왜 난 욜로 못하는데? 왜 나는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는데? 나도 죽으면 끝이라고 나도 이게 마지막 생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생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노력했단 말이야 노력했는데도 평범녀들이 나 질색팔색하는 이유가 뭔데? 눈에 맞는 사람 사기라고? 거울만 봐도 화가 속구치는데 나 같은 인간 하나 더 찾아서 끼고 다니라고? 너네 밑바닥 깔아주라고? 내가 미쳤냐? 봉기할 거야 다 죽일 거야 아 개웃기네 진짜 와 진짜 글 좋네 잘 쓴다 아 나 이런 삐끗 감성 아 이런 필력 오랜만에 보네요 나 이런 자학하는 이런 글이 참 재밌어요 내가 썼냐고? 아니 나는 여자한테 그렇게 사무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니네 막 이런 못난 글만 보면 내가 썼다고 막 나랑 자꾸 대입시켜? 내가 추남의 표본도 아니고 좀 뚱뚱하고 그러니까 막 만만해 보이냐 니네? 내가 여자를 만나도 니네보다 더 많이 만났을 거야 어 그만해 우와 이거 뭐야? 한국 근황 한짤 요약 유튜버 양성 전문학원이래요 유튜버 아카데미 야 이런 게 있어? 역세권에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직업으로도 완전 각광받는 거구나 BJ 학원도 있어? 야 씨발 그거 가르친다고 되냐? 방송이? 아니면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르친다고 치면은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 BJ는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대 유튜버 시대네요 근데 이 학원에서 나중에 막 백만 유튜버가 나와 그러면은 그 백만 유튜버 팔이 존나 할걸? 저희 학원에서는 누구를 배출해냈으며 명문인 것처럼 나중에 유튜버 학원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지 나중에 대 유튜버 시대 이런 데 나오고 해도 자기 자체가 능력이 없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공부가 아니야 이런 이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은 공부가 아니야 절대로 모델이나 뭐 연기나 이런 거는 가르칠 수 있겠지만 유튜버는 어떻게 가르치냐? 본인에게 좀 맞는 컨텐츠 같은 걸 찾아주거나 그렇게 하려나? 아마 수많은 학원생들이 유튜버 낭인으로 남지 않을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많은 채널들이 유튜브계의 걸음으로 남았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와 이거 댓글이 75개네 대박이다 무슨 일이야? 포방토 돈가스 솔찌국이 남겼다가 테러당한 블로그 기타 유명 돈가스집 사진 포방토 돈가스가 이게 그 백종원 저 예능에 나와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줄 서서 먹고 그렇게 유명한 데라던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6점의 돈가스라 음 고기는 두툼해 보여요 그분 블로그에 다 쓰신 거죠 찍어 먹는 소스 양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네요 치즈돈가스 요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치즈돈가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파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치즈돈가스도 뭔가 좀 허전해 보이는 감이 치즈는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반반씩 섞어서 먹기로 해요 골목식당 포방토 돈가스 제주도 연돈 후기 제주도에 이번에 생긴 거구나 유명세 빼고 객관적인 느낌으로 돈가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양이 좀 적은 느낌이고요 돼지 잡내가 좀 났어요 피키못이 딱딱스 입천장이 좀 까졌습니다 육즙이 있던가? 치즈 많고 고소합니다 고기 맛이 안 느껴져요 골목식당에 나왔던 포방토 돈가스의 매력은 가성비였습니다 백 대표님도 이걸 언급했었고요 그때 첫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가 두 장이에요 7,000원 등심 돈가스에 고기 두 장이라면 가성비 최고죠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 연돈에서 먹은 돈가스는 가성비와는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2,000원 오른 만큼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맛도 2,000원만큼 상승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좋은 재료로 남기는 게 적게 장사한 거예요 포방토에서는 말이죠 왠지 포방토에서 드셨던 분들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말하자면 맛있는 돈가스집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본 곳으로 만족하려고요 인생 돈가스 갱신은 실패 이제 이런 본인의 주관적인 리뷰 글에다가 테러를 가한 거죠 포방토 돈가스를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반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진짜 싼티난다 그냥 맘에 안 드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네 학식이나 김밥천국 돈가스나 드시길 더 잘 어울림 그지 마인드 흑돼지 돈가스 그것도 무려 제주도에서 9,000원인데 비싸다니 마시아 느끼는 바와 다 다르지만 억지로 깐다 억가다 이 블로그 주인장이 억가를 시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댓글이 1,100개가 돌파했대요 자 그렇다 그럼 서울 유명 돈가스집이랑 부산 유명 프랜차이즈 돈가스집을 보여드릴게요 와우 마구포의 크레이지가스 종로구의 정돈 중구의 안즈 부산대표 프랜차이즈 하나돈가스 말은 아껴겠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좀 달리는 건데 다른 건데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약간 내가 양비론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애초에 백종원이 뭐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사람들 거기 막 전날에 텐트 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가스를 막 먹으려고 이렇게 다들 롱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줄 서서 먹는 거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마치 뭔가 뭐 입맛과 식성마저 연예인에게 깃된 느낌이라서 나는 그렇지가 않거든 부찌 등록상표 그건 마치 개의 바임 새벽 3시에 애동가스 처먹으려고 줄을 왜서 미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이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워낙에 또 그 골목식당 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마치 그냥 그런 거지 뭐 영화 뭐 예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 영화 보고나서 막 감명깊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데까지 가가지고 뇌절하는 인간들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데까지 가갖고 임팩 끼치고 그런 인간들 옛날 영화 집으로도 그랬고 뇌절하는 인간들이 좀 문제야 근데 나는 이거 돈가스 먹으러갖고 밤새고 이런 사람도 비할 부찌 등록상표 어 코트형은 돈가스 좋아해 아 존나 좋아하지 존나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 코코까까 지금 애들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 캐릭터 딸기 나이가 뭔지 알아 여자애들 이거 얼굴 붙어있는 공책이랑 필기구가 있었던 거 같은데 필기도구 그리고 화장품도 있지 않았냐 딸기 핸드크림 같은 거 코딱지야 얘 이름은 존나 옛날에 나온 느낌이 딱 난다 옛날에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어 어 소담이 나도 얘도 봤던 거 같아 얘 공책에 많이 나온 애 아니야 어 감자돌이 존나 오랜만이다 어 얘도 필기도구 있었던 거 같아 존라맨 존라맨 와 플래시 시절 때 나왔던 존라맨 마시마루 마시마루는 되게 귀여웠어 성공했지 마시마루 뿌까 어 뿌까 이 새끼 얘는 지금도 나오지 않나 콩콩이도 알 거 같아 홀맨 와 이거는 저기 아니야 그 핸드폰 파자마 시스터즈 우비소년 이거 웹툰이었던 걸로 아는데 뭐 플래시 웹툰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개 오랜만이네 추억 돋네 19년 전 유재석이 시청자들한테 속마음 털어먹으면서 했던 약속이래 나 이거 봤었어 방송생활 9년만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거 같다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 뭐 농담처럼 주위 지인들이 방금 연예인인데 TV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뭐 한때를 TV 안 본 적도 있었고 또 TV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동료 연예인들 김용만이나 뭐 이런 친구들 김수용 뭐 이런 애들 나올 때 어 시계질투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 어 그리고 집에서 뭔가 좀 그랬었다 나도 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JYP 공채 오디션 1기 때 그때 장우영이랑 장우영 2PM 데뷔하고 두준이도 2AM에 최종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거기 데뷔조였었고 또 엠넷에서 그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이 해가지고 그때 잠깐 나왔었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부러웠었지 집에서 그리고 나서 딱 구하라가 딱 거기로 나오더라고 그저 카라로 그래가지고 구하라 뭐 백예린 장우영 윤두준 이렇게 하고 다 TV 데뷔하고 하니까 난 집에서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 존나 했었지 존나 슬펐어 그러면서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난 노래를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떨어졌지 약간 이런 생각 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부족했어 하여튼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스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몰라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데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하겠고 항상 이 마음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지하게 이렇게 브이로그를 올렸죠 나중에 유재석 엄청 잘되고 나서도 이게 많이 회자되고 그랬어요 사람은 존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미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겸손은 미덕이에요 스타들은 인성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이라고 안 그럴 것 같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사탄도 혀를 내두르는 아주 잔인한 음식입니다 베스트 세븐 개구리회입니다 말 그대로 개구리를 회를 떠가지고 산채로 먹는 개구리회 요리인데 조금 혐오스럽긴 하네요 예 예 혐짜리긴 합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성분이 기절도 안 시키고 산채로 회를 떠요 쇼킹한 플레이팅을 하는게 특징이래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래요 싱싱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흔한 음식은 아니고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카오야장 네 발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의 요리 오리 발바닥구이래요 불에 달구어진 두툼한 철판에 양념을 바른대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오리를 철판 위에서 그대로 올린대요 그리고 철망을 씌워서 조리하는 방식 좀 잔인하네요 요리하는 방식이 산채로 발바닥을 익혀버리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철판에 열기가 오를수록 오리는 고통에 탭댄스를 추게 된대요 결국 산채로 발바닥만 익게 된다고 이렇게 미개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화상을 입어서 갈라진 발에 양념이 잘 배기 때문이래요 계속 뛰다보면 족간이 미안하긴 한데 양념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하.. 존나 잔인하다 더 잔인한건 오리발이 다 익어도 오리는 살아있대요 다리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요리해서 상에 올린다고 자 다음은 이제 푸아그라 이건 뭐 저도 먹어봤는데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 학대의 진미로도 악명이 높은 푸아그라 다들 아시죠? 푸아그라가 이제 프랑스 말인가 뭐 그걸로 저 살찐 간이란 뜻인데 거위의 지방간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주 잔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주둥이에다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는 이렇게 굉장히 좁은 우리에다가 가둔 다음에 목을 고정한 뒤에 튜브를 위장에다 꽂아요 하루에 두세 번씩 불린 옥수수를 쏟아붓습니다 사료를 이렇게 강제로 부어서 넣으면 목구멍으로 잘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퍼붓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방간을 만들어서 이 간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료를 주입하는 이유가 강제로 많이 먹이면 일정 기간이 지나 거위의 간에 지방이 제대로 축적이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열배로 부풀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름덩어리 그 자체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맛있어요 예 존나 느끼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녹진함이 배겨 있어서 맛있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구요 다음 자라냄비요리입니다 한대 정글의 법칙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이 병만족한테 대접한 요리로 화제에 올랐었던 자라냄비요리인데 이제 알고보니까 중국인이 원조였어요 미리 양념을 해놓은 이 육수에다가 자라를 산채로 넣습니다 서서히 끓여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자라를 산채로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자라가 일종의 방어작용으로 뜨거운 탕을 들이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양념이 자연스럽게 자라 몸속으로 퍼질 수 있게 다음은 펑간지인데요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닭고기 요리래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요리인데 살아있는 닭의 털을 빠른 속도로 뽑아내요 내장을 제거한 뒤 각종 양념을 닭의 뱃속에 밀어넣은 뒤에 빠르게 꿰매는 방식 여기까지는 우리가 먹는 백숙이랑 비슷한데 이때 소금을 피부 표면에 잘 바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놓고 말려요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이 통하는 곳에 놓을 때까지 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펑간지 조리에 사용되는 닭은 털이 뽑혀 매달린 채 바람에 말라 죽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양념이 다 돼서 바람에 널어둔 사이에도 닭은 특유의 꼬꼬댁 소리를 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죽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오르톨랑 참새랑 비슷하게 생긴 이 메세인데요 얘를 구워먹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오르톨랑 어떤 프랑스 대통령이 사망 직전 마지막 만찬으로 이걸 먹고 세상을 떠날 정도로 맛이 훌륭했다 그래요 가혹하기를 손에 꼽는 푸아그라의 생산방식보다 굉장히 더 잔인한데 작은 메세를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자에 가둬요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시야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주워 먹는데 곡식이랑 과일을 메세한테 계속 먹여요 얘한테 위에 사진처럼 정상 크게 약 4배로 몸집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약간 여기까지는 이제 푸아그라랑 비슷하죠 눈을 뽑아버린다는 거 몸집이 충분히 불어난 뒤에는 메세를 꺼내서 바로 도살하지 않고 프랑스산 브랜디인 아르만약에 담가서 익사시켜요 마지막에 죽일 때도 익사를 시킵니다 눈을 뽑고 나서 술에다가 담가가지고 술을 또개서 죽게끔 그렇게 익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이 되는데 잔인한 요리법 때문에 금지요리로 지정이 됐대요 근데 이 맛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도 별미인지라 불법 포획해가지고 한 마리에 20만원에 거래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이 이제 굉장히 좀 징그러운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되고요 자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등장했던 요리입니다 굉장히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요리입니다 굉장히 미개하죠 딱 봐도 조리방법부터 석지방법까지 정말 엽기를 넘어서 역겨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원숭이 뇌요리입니다 원숭이를 머리를 이제 삭발을 시켜요 깎은 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가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으로 딱 이제 붙여가지고 머리를 움직일 수 없게끔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이랑 망치로 원숭이 머리를 순식간에 두개골을 딱 따요 그 상태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럼 뇌만 이렇게 딱 푸딩처럼 올라오는데 약간 선지처럼 보일 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뜨거운 기름이랑 각종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원숭이 살아있는 뇌를 이제 떠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방식이 더 잔인한 게 뭐냐면은 손발에다가 이렇게 국채랑 이런 것들을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원숭이 뇌만 보고 있고 밑에서 원숭이는 발버둥 치면서 손이랑 발을 발버둥 칠 때 북이랑 이제 이런 그 소리를 낸 거죠 북소리가 이제 고통에 몸부림치며 북소리는 더 세게 울리고 북소리가 멎으면 식사가 종료되는 네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짜를 남긴 이유도 이 작성자가 이런 걸 보고도 꼬우면 인간으로 진화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원숭이 뇌 요리 보고 진짜 인간이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동물들 당하는 거 보고 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냉혈한처럼 꼬우면 인간으로 진화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먹이사슬 어쩔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먹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개구리 회랑 오르톨랑이랑 두 개 먹고 싶어요 오르톨랑 특히 오르톨랑 너무 먹고 싶네 무슨 맛일까?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2019년 배달의 민족 리뷰 모음이에요 시작은 소소하고 되게 귀여운 썰로 엄마 일어났어? 아들 존맛탱이 맛없다는 뜻이 맞지? 완전 맛있다는 뜻이야 존맛탱이라는 거는 아빠네 피자 시켜먹고 리뷰 올렸는데 아빠는 맛없다는 줄 알고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빠 아침에 그거 보고 연예인들 악플 본 심정이었다 애 아 아 엄청 맛없는 줄 알고 마탱 한 거라고 한 거지 무슨 뜻이냐? 아 존맛탱 저거 존나 맛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뒤에 눈물이 붙어?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거죠 우는 표지잖아 아 자 이제부터 진짜가 등장한다 치즈가 쭈욱 늘어나요 시바견 귀여워 죽겠네 젓가락이 안하고 칫솔로 먹는 죽 이거 이제 시위하는 거지 젓가락 안주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극한의 컨셉들 아이고 이게 저 이 닭다리인데 이렇게 핏물 보세요 사장님 실력 좋은 수의사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고객님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 후참은 고음에서 조리 시간을 준수하여 골고루 튀겨내 보내드립니다 바로 전화 주셨으면 조치로 취해드렸을 텐데 다시 한 번 식사 중에 불쾌감을 끼쳐 사과드립니다 냅킴도 안 줘 빨대도 안 줘 이 안에 버거킹 알바가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내가 야식 생활을 열일곱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야식 생활한 놈들이 백 명이라고 치면은 지금 나만큼 시켜 먹는 놈은 나 하나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맛없는 집 제끼고 서비스 없는 집 보내고 안경 제비처럼 위생상태 더러운 집 내가 다 신고했다 고니야 서비스 하나 찔러봐 이건 존나 뇌절이지 스윙스 예전에도 봤는데 지금 족발집 존나 어려요 나도 어려요 근데 족발집 내 시와 인생보다 엄청나게 어려요 근데 우리 사장님 지금 하고 있니 엄청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어려워야 생각해서 요우쉣 그건 다 절대 포기하지마요 우사인 보스 우사인 보스 아시죠? 왜 달리 시발 존나 뇌절이네 타노스 타노스육 맛있다 짜장면도 스무스하다 살려준다 고맙다 아타시가 시발 허구연 역시 숙인애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이 칼제비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국내 고기를 이렇게 쓰려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강어가 사멸종대로 헤쳐모이는 이 메카니즘이 상당히 좋거든요 물고기를 잡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강어를 한입에 넣었을 때 이 물비레 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이 잡내 시뿌두들 뚫고 마치 쇳바닥에서 안에서 춤을 춘다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고기향도 상당히 많아 비는 데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음팩도 깔려 있어요 이런게 아마 튀아랑 프로랑 틀리거든요 서비스로 소주를 주시는데 결국 이런 현상은 우스읍수로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대구시 서구 팽리동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참 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들이 숙인애가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뿌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탕수육이 물컹거렸어요 눅눅한 것처럼 주방 오늘 다 징역 보내겠습니다 제가 오피하면서 한탕 뛰는 날마다 항상 언니 숙소언니들이랑 치킨 먹는데 몸적 마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너무나 큰데 그럴 때마다 호식이 치킨에 소주 한잔을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드려요 부전동 오피걸님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에구 서로 먹고 살기 힘드네요 고생하시네요 몸 챙겨가면서 끼니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하하 씨발 티는 꽤 리뷰를 쓰네요 오피 뛰면서 제가 그날 손님을 못 받아서 꽁 치는 날이라 현금도 없고 카드도 안 돼서 휴대폰 결제를 시켰는데 오히려 서비스 초밥도 두 개나 더 넣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투잡으로 뛰니까 수치도 너무 심하고 몸도 뻐근한게 입맛까지 없어서 간단한 시사로 서브웨이를 이용해요 전설의 부전동 오피걸 그리고 전시즌 우승자 이제 이건 2018년도에요 2018년도 배달의 민족 리뷰 우승자 프레스트 누드 아임 리멘 미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 같애 딱 봐도 맛없게 생겼네 근데 그 집에서 또 시킨거야 파킹 누들 싯 이 면 뿌려 터진 거 봐라 먹겠냐 씨발 더 누들 아 소어 그리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시켰어 누들 WITH SO SO... SOGI? SOGI... SOGI AGAIN IF YOU GUYS ORDER PUT HERE IT WILL GET SOGI COS OF DELIVERY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냉면을 존나 좋아하는데 시킬 데가 여기밖에 없나봐 Are you fucking kidding me? shit? 직원분이 실수를 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오이를 빼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오이를 안 먹는데 Are you fucking kidding me? shit? Hey, 김치 Don't you understand? fucking Korean you Son of bitch I told that I don't need fucking 오이 오이 존나 싫어한다는 걸 표현했네 그리고 계속 시키네 김치 It's sogy Again shit 또 이딴 식으로 줬네 저희 가게 악플을 맨날 달고 또 맨날 주문한 이유 사장이 문제다 이거는 아니 이만큼 사진 찍어줬으면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장이 전혀 장사할 생각이 없고 그냥 약간 자강두천이네 둘 다 러시아 뿐인데 되게 맛있게 먹었나봐 아 웃기긴 하다 자 내년엔 또 어떤 배달의 민족 빌런들이 나타날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빌런 특집이었습니다 룸순이들도 평평화도 안 쳐다봐 해당사항 없는데 아들을 왜 박어 결혼 자체가 성립 불가 얼굴이 콘돔인 너네가 아들을 박을 자격이 있냐 이 말이야 제가 이거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드리블 한 말이고 여러분들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카페에서 본 이런 카페에서 본